소리도 안 돼 소리도 안 돼 내가 바다 보도? 그런 소리 같지 않아? 소리도 안 돼 소리도 안 돼 수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도요체라떼한테 도루묵을 한번 잡아줬었는데요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아가지고 오늘은 지연군을 요청을 해서 짜잔 부아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볼라모 친구들한테 많이 잡아주고 싶다고 하셔서 겸사잡사 같이 오세요 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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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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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깼다 이리 와봐 많은데 많아! 오 많은데 많아 많아! 야 우리 망쿨 할 수 있겠다! 우리 망쿨이 난데? 망쿨 진짜 망쿨인데? 얘들아 진짜 많이 잡았다 이분을 우리! 얘들아! 오 대박! 주자 주자! 오 바로바로 먹는다! 아구 아구 이쁘라! 모카는 큰 거부터 먹으려고 일단 큰 거 먹으려고 일단 다 가져가려고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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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만 제발 시작부터 블러고 왔네 많이 먹은 거 오 델치이들 큰 거 잡았다 오오 똑같아 우리 와 진짜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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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일단 큰거부터 먹어보네 역시 서리바 야무지게 먹는다 다 먹어야겠다 뭐야? 내 옷에 묻히려고? 옷 갈아입니? 옷 갈아입니? 아이구 잡아 왜? 아버님 하나 챙겨가셨어요? 아버님 다 드셨어요? 사리 그 당첨부터 내 관계가 손이 일어났는데 타락 옥수수 예밀살렛 오이콘 오이콘 오렌지 스타띠 소리가 약간 바다포도? 그런 소리 같지 않나? 바다포도 ASMR 소리 있다. 그런 거 같아. 응, 한 쪽은 모아서. 야, 제발. 안 돼. 오늘도 수조 청소 확장이네. 응. 약간 하얘졌어, 근데. 물에 넣어둔 거. 소금 좀 뿌릴게요, 여러분. 소금 좀 뿌릴게요, 여러분. 소금 좀 뿌릴게요, 여러분. 와, 잘 먹겠습니다. 소금 너무 수고 많으셔가지고. 맛있어? 응. 이야, 용기 나는 거 봐. 여보세요? 양념 탄 거잖아요. 근데 반짝 익혀서 먹어야 돼가지고.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. 고마워, 양념. ㅎㅎㅎㅎ 우유. 으흠흑. 뭐야. 응. 대장. 너무 맛있어. 어우, 진짜 맛있어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